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2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에 이어 군산의 한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타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까지 17명이 확진됐습니다. 전주의 유치원에서도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원아가 확진돼 원아 18명, 가족 5명 등 모두 2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어제 하루 도내에서 2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이는 지난달 군산 미군부대 확진자 일괄 집게대를 제외하고 최고치며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119명이 확진돼 명절 전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